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여성분 한번 소개 드리겠습니다 63세 여성분인데 미국에서 40년 정도 사시다가 한 7개월 전에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20대 초에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자동차 경주 카레이싱에 빠져서 한 7년 넘게 카레이싱 경기에 참여한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정말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남자분들도 이런 자동차 경주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젊어서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카레이싱을 그만두고 세탁소도 운영을 하고 또 트럭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하셨다고 합니다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홀로 된 지 한 20여 년이 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야말로 지구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미국 완전 극동 쪽에 붙어 있는 워싱턴 DC 밑에 버지니아주 바로 밑에 접하고 있는 그런 주인데 바다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은 바다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조개 캐는 그런 일도 좋아하고 따라서 한적한 바닷가나 산골도 좋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과 비슷한 한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63살이요 살고 계신 데는 어디예요 가평이요 아 가평에 살고 계세요 네 가평이 원래 고향이세요 강원도가 고향이에요 강원도가 고향인데 그 전에는 어디 사셨어요 그 전에는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사셨다 미국 어디서 사셨어요 노스켈로나이나요 노스켈로나이나 네 거기가 뭐 동부예요 동부요 아 동부 네 워싱턴 DC 워싱턴 밑으로요 아 워싱턴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선생님 미국에 가신 거는 몇 살 돼 가신 거예요 아 21살인가 그때 갔어요 아 21살에 뭐 유학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 이민을 가신 거예요 둘 다죠 아 공부도 하고 네 그 대학을 그러면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역길로 새가지고 차경기를 하는 바람에 뭘 했다고요 차경기요 차경기 네 아 경주차 그걸 했다고요 네 카브라이싱 카브라이싱 네 카브라이싱 그거 막 300킬로로 달리고 막 이런 거요 네 그걸 하셨다고 네 7년 했어요 아우야 그거 뭐 프로잖아 그거는요 그러죠 아 그러면 학교 다니다가 그쪽 길로 빠졌네요 네 그거 하면은 돈도 많이 벌텐데 네 많이 벌었는데 토네로당 해가지고 홀딱 말아먹었죠 뭐를 해가지고요 어 토네로가 한국말로 해오리바람이라고 그러나요 토네이도 아 토네이도 토네이도 네 아 토네이도 때문에 뭐 집이 날라갔어요 다 다 날라갔죠 아유 그게 몇 년도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게 96년인가 아우 저도 헷갈리네요 하도 오래돼서 어쨌든 선생님 그 집이 다 날라가고 네 재산이 완전히 그 다 날라간 그런 일이 있었네요 토네이도 때문에 그렇죠 아 참네 그래서 카레이싱 해가지고 벌은 돈을 다 날리세요 이거 토네이도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결혼하고 난 후입니까 그렇죠 그때는 결혼했을 당시 미국에 가셔가지고 결혼을 그럼 몇 년 있다 하셨어요 몇 살이 하셨어요 결혼은 24세 했나 그 차경기 하면서 했어요 아 그 카레이싱 하면서 했어요 네 남편분은 미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반반이요 아 반반 네 혼혈이었네요 네 그분도 그럼 카레이싱 하셨어요 아니요 고쳐주기만 했어요 차를 고쳐주기만 했어요 네 엔지니어였네요 네 네 아 그러다가 인연이 된 모양이네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어떻게 여자분이 카레이싱 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남자들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네 낚시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아 그러게 카레이싱 이거는 보통 분이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남자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제가 좀 남자 같은가 봐요 와일드하고 아 그 목소리는 엄청 여성스럽구만 보니까 그것도 저기 목에 뭐가 생겨가지고 수술해가지고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아 원래는 안그런데 네 원래는 안그랬는데 어 그러면서 굵어졌어요 그럼 선생님은 사별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지는 언제 이혼을 했어요? 2000년인가 그때 했어요 아 2000년 정도 쯤에 네 그래도 저기 한 십몇 년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신 거 같아요? 네 자녀는 없어요 선생님? 없어요 아 자녀를 아예 안 낳았어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카레이싱 하시다가 그만두게 된 거는 왜 그만두게 됐어요? 아 한 7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하는 게 젊었을 때 하고는 또 틀려요 네 그래가지고서니 이 속도의 반응이 좀 느려지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아 그 운동신경 같은 게 좀 둔해진다? 네 서른이 넘으면 둔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계기 때문에 그럼 그만두신 거예요? 네 이거 더 했다가는 다른 사람도 다치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아 그러게 그거 막 저기 한번 TV 같은 데서 보니까 막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막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쌩쌩 이렇게 지나가고 차가 근데 걔네 걔네가 더 안전해요 안전해요? 네 안에 그 바가 다 있어가지고 그게 포텍션을 해야죠 차는 선생님 어떤 차를 사용을 했어요 선생님은? 칼프렌드는 독일차 복스웨겐 아 폭스웨겐 네 독일차 복스웨겐 있죠 조그만 거 폭스웨겐이라는 차가 있어요? 네 복스웨겐이라고 또 조그만 거가 있어요 아 칼에이싱을 그만두고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세탁소 했었죠 세탁소는 한 얼마나 하셨어요? 세탁소는 한 17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아 힘이 드셨어요? 네 그 저기 이혼하시고 그러면 선생님 자녀도 없는데 재혼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어 전남편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신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움츠리고 이렇게 계셨네 보니까 네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나오신 겁니까? 완전히 나오려고 네 한국 국적을 얻었어요? 아직은 안 하고 F4 비자만 F4 비자는 이거는 얼마나 처리할 수 있어요 한국에? 어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데 65살이 되면 이중국적이 돼요 아 2년만 더 있으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네요 네 왜냐하면 미국 연금이 나오니까 그거를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아 어쨌든 연금이 나오긴 나오네요 그죠? 네 그때 세탁소 할 때 연금을 준비를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세탁소도 했었고 레이싱 할 때도 또 에이팅윌러 그 추럭 비즈니스도 했었거든요 추럭 비즈니스? 네 아 그런 것도 했어요? 차 파는 거 말하죠? 차 딜러 같은 거? 네 딜러가 아니고 네 그 대형 추럭을 이제 고쳐가지고 선이 저게 하는 거 고치는 거 이런 거 아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네네 아 선생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카레이싱 해가지고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한 얼마나 됩니까? 어떤 데에 나갔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네 좀 보통 규모의 그 경기 보통 뭐 5천? 5천불? 그렇죠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작은 데에서 그러니까 그게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래요? 더 큰 대회도 있고 그죠? 네 선생님 그러면은 대회 나가지고 우승한 적도 있어요? 항상 우승했는데요 딱 한 번 2등하고 네? 딱 한 번 2등하고 항상 우승했는데요 아 경기에 그럼 참여한 횟수는 한 얼마나 되는데요? 뭐 대중 없어요 한 100회 이상 출전을 했어요? 그렇죠 아 그 선생님 보통 분 아니시네 보니까 아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 대회 나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거 나가지고 우승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게 난 보통 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이제는 나이 먹어가지고 눈도 침침하고 아 그래 선생님 지금 한국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뭐 그 남자친구 한 사람 사귀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뭐 그 남자친구 한 번 만나가지고 선생님은 재혼할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친구처럼 만나고 싶어요? 친구처럼 만났다가 진짜 좋은 사람이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재혼할 수도 있죠 아 저는 제가 미국에서도 바닷가에서 살아가지고요 네 바닷가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잡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아 낚시 같은 거 이런 거 네 조개도 캐고 아 조개도 캐고 네 그럼 선생님은 바닷가에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 산이라든지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에 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것도 또 나름 괜찮을 것도 같아요 바닷가를 선호하지만 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나물 뜯고 이러는 것도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이 바닷가나 시골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고 계신 남성분이면 더 좋을 거 같아요 그것도 좋고 와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분 만나가지고 산적한 시골에서 이렇게 사시면 좋잖아요 네 지금 선생님 한국에서 떠나신 지가 40년이 넘으셔가지고 네 한국에 별 친척이라든가 부모님이 안 계실 거 같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네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롭기는 해요 그래 네 좋은 분 만나셔야 되겠다 틀림없이 선생님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요? 저요? 네 첫째는 마음이 넓은 분 아 마음이 넓고 네 바람 안 피는 사람 바람 안 피는 사람 네 바람 안 피는 사람 가정형 얘기하는 건 오늘 처음 듣는다 네 아 그래 새로운 사람은 바람 안 피는 사람을 꼭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네 네 성실하고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면 네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네 나이 차이는 어때요? 나이는 상관이 있어요? 나이 차이는 상관 안 해요 가정에만 충실하고 저기 하시면 아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네 많고 적고는 상관 안 해요 가정에만 충실하면 아 그래요? 술은 조금 마시고 담배 피는 건 상관없고 담배는 상관없고 선생님은 술 담배를 좀 하세요? 저 술 잠 안 올 때 한 깡통 마시면 꼬르륵 해요 아 담배는 안 하시고? 담배 피워요 아 담배도 피우고? 네 뭐 상관없잖아 그거 조금씩 하는 거는 네 가급적이면 자녀가 없는 게 좋겠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분 한 분 만나면은 바닷가나 시골 가가지고 네 고기도 잡고 네 편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좋죠 지금 한국에 나오신 지는 얼마 됐어요? 한 7개월 됐어요 7개월 네 그래요 앞으로 한국에서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좋은 분 한 번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